아파트, 파트 A 32카운트, 파트 B 32카운트입니다. 먼저 파트 A부터 해보겠습니다. 파트 A, 세션 1, 사이드 투게더입니다.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세션 2, 락킹 체어, 모드라, 리커버, 백락, 리커버, 5에 옆에 터치하면서, 6가 홀드, 어깨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3,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세션 3,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4, 락킹 체어, 모드라, 리커버, 백락, 리커버, 오른발, 보드 놓고, 왼쪽 4분위 터드하면서 힐 바운스 3번 하겠습니다. 힐 바운스, 힐 바운스, 힐 바운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파트 8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세션 1, 1, 2, 3, 4, 5, 6, 7, 8, 세션 2, 1, 2, 3, 4, 5, 6, 7, 8, 세션 3, 1, 2, 3, 4, 5, 6, 7, 8, 세션 3, 1, 2, 3, 4, 5, 6, 7, 8, 세션 4, 1, 2, 3, 4, 5, 6, 7, 8, 세션 4, 1, 2, 3, 4, 5, 6, 7, 8, 세션 4, 1, 2, 3, 4, 5, 6, 7, 8, 파트 B, 32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세션 1, 사선으로 보드라, 보드 브러쉬,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2, 지지 맞습니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램블 스텝, 모아서 힐, 토, 힐, 홀드, 오른쪽 발로 무게가 끝납니다. 세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3, 왼발 시저 스텝입니다.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홀드,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크로스, 홀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션 4, 사이드 빅스텝하면서, 드래그하면서 바디롤도 있습니다. 사이드 바디롤, 1, 2, 3, 4, 피보턴, 쉰미하면서, 돌아서 쉰미까지. 카운트, 1, 2, 3, 4, 5, 6, 카운트, 7, 8, 파트 B,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세권스는 A, A, B, A, A, B, A, A, B, A, A입니다. A, A 부분에서 중간에 32카운트 후에 두번째 A가 16카운트입니다. A,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아홉시 방향에서 A, 16카운트입니다. 락킹체어까지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락킹체어 한 후에 피버턴 놓고 2분의 1, 오른발 모두 놓고 4분의 1에서 12시 방향으로 오겠습니다. 여기서 B파트 3번을 하고 마지막에 A파트 2번까지입니다. A, A, B, A, A까지 카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 A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A, A, 16 카운트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B,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 9, 9, 10 1, 2, 3, 4, 5, 6, 8, 9, 10